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조깅구이 보다 오시마자 조깅구이 보다 오시마자 오 저게 진짜 너무 좋다 그는 오늘의 일을 시작하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진사 늑을 맛까지 빨리 해라. 오늘은 정말로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조개꽂이 조개꽂이가 개조개라고 하거든, 여기는. 윗지방에 가면 이걸 대하라라고 하더라, 대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통영의 특산품이에요. 이 개조개라는 게. 이걸 가지고 꽃이 끼어서, 옛날 엄마들이 꽃이 끼어서 말려서 이걸 시장에 입고 와서 팔아서 다 생계를 입고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걸 한번 재현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이게 개불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생골 먹는 것밖에 몰라요. 생골 맛있잖아요. 생골 맛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고장이 끼어서 손질해서 다듬어서 구워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에요. 구워먹는 걸 잘 모르지. 옛날 사람들 아니면 이거 생골만 먹는 줄 알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음식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떤 시절이 돼서 우리나라도 가난고 모두 어떤 시절이 돼서 이렇게 힘들게 해먹고 살았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들이 다 이고 지고 먼 길을 걸어서 여기서 고성까지도 엄마들이 걸어 다니면서 시장에 고성 물건이 좀 쌓여, 여기 홍영보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고성까지 걸어서 가서 다 이고, 이고, 들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도 다 키웠어요, 엄마들이. 조개 손질은 약간 엉덩이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조개입이 이렇게 딱 물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칼집을 딱 줘서 자르면 이제 무는 힘이 약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칼끝을 쓸어내리듯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썰어내리듯이 바로 떨어집니다. 손질해서 꼭 먹고 하죠. 이렇게. 썰어내리듯이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5,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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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을 빼내는 방법. 반으로 쪼개면 안되요. 이 부분 있죠. 1cm는 좀 많을 것 같고, 한 0.5cm 남기고, 안에 내장을 다 걷어내요. 뒤집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씻어 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꽂는거에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거에요. 정신은 못먹는거에요. 옛날에 대꼬쟁이에 조개를 다 깨웠거든요. 그래서 옛날걸 한번 해본다고 제가 하는데, 이 잎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다고. 조개 사이에, 입과 입 사이에 구멍이 있는거에요. 구멍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생각난다. 저도 아꼈대. 이걸 연탄불 있잖아요. 그때는 연탄불이니까. 연탄불에 꼬득꼬득 이걸 구워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별미에요. 진짜 별미. 진짜 별미. 어머들이 전부 술안저만 만들어요. 이게 쪄서 양념이 씨도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숯불이 많으니까 숯불에서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조개고이 있잖아요. 요새. 그거는 또 달라요. 또 다르지. 초마 밑에 말렸나, 빨랫줄 밑에 말렸나, 옛날에. 나무 밑에도 말리고, 걸 수 있는 데는 다 말려니까. 새끼가 구기가 좋거든. 새끼가 많은 시절이 되니까. 정말 무궁이잖아. 새끼줄에다가. 새끼줄은. 새끼가 있으면 그 사이에 다 끼어가고. 꼬으니까 꼬는 사이를 비집어서, 이 끝하고 이 끝에 걸어놓으면, 위에 새끼줄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냥 걸어놨다는 거였지. 조개가 3만원. 조개가 3만원. 이거 3만원. 스테이크 값인데. 한 줄이 스테이크 값인데. 옛날에는 개불이 이렇게 안 비쌌죠. 그렇게 안 비쌌지. 너무 많아 놓으니까. 너무 많아 놓으니까. 별로 안 비싸고. 또 이거 나는데 우리 고모님이 사셔가고. 거기 가면, 바다에 가면 해서 그냥 먹고 이랬지. 평림동, 평림동. 오르케라는 김겨동이 있어요. 이러니까 타면, 본인은 해로운 백림동이 뭐야. 모여서 몇 1분 정도. 찍으러 가야하네. 네. 가정책을 하려는 예전에 많이 준비했어요. 고마워. 우리가 아시아 잘 안 보내는데, 겨울이 마르면 물이 다 안 빠지고 촉촉해요 그럴 때는 이걸 펴야 돼 이게 펴면 얘가 한 10cm 더 헐게도 돼 15cm까지도 돼 그러면 양도 많아지고 지금 다 너무 말라서 조개는 어떻게 조개도 편하나요? 조개는 그냥 구워 먹기도 하고 쪄서 먹으면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어 조개는 굽는 것보다 쪄 먹어요 쪄고 있네 매꿀인데 꿀만 잘 가게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있네요 얇으니까 똑같다 아 냄새는 좋네요 응 이 소주 안 줘 남자들 소주 안 줘 이 소주 안 줘 그는 털다 벗겨져 이 단맛이 있어요. 마린 거 이거 먹으면. 자꾸 씹어보세요. 단맛이. 이것도 씹을수록 단맛이 이렇게. 네,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 술안주라고 하셨는데 계속 씹으면서 마셔도 되겠어요. 조개도 구웠지만 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쪄어요. 조개도 다른데요. 다른 거 하나만. 나 초등학교 때 먹고 지금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거. 몇 살이고 지금. 너무 말랐어요. 한 40, 45, 6년 만에 먹어보는 거. 나무꽃챙기에 묻어있는 거 그거 떼 먹을라고 입 있잖아요. 동생하고 엄마 이제 빼고 나면 막대기에 묻어있는 살 있잖아요. 그거 구워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뜯어먹겠다고. 동생들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 맛이 굉장히 세네요. 조개. 그러니까. 조개 맛이 농축돼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음. 맛있어요. 통조개구이하고 맛이 또 다르죠? 아까는 구웠는데 이게 처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조개는. 개구는 구워야 맛있고 이거는 쪄야 맛있어. 집에 있는 게 안 되니까. 저희 집이 잘 어울린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런가가 다 연해졌고. 이는 다 올라가는데. 진짜 빨리 증오해. 엄마의 마법협뜬 손맛으로. 우락무락히니 모든 명의. 잘 어울린다. 다연의 맛은 그냥 막 사각만에 거기에 나가서 먹으라고 못하면되니까 풍땡이 되니까 아까하고 많이 사는 그런 모범이오. 그래. 저희한테는 빨리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엄마 하나 먹어봤는데. 맛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조개는 찌는 게 맛있고 개불은 구운 게 맛있나봐요. 개불은 구운 게 맛있나봐요. 조개 구위보다 훨씬 맛있나봐요. 이 맛을 방송할 때 자세하게 잘 해주세요. 와, 식감이 너무 다르죠? 정말 맛있잖아요. 소리가 인장이 나옵니다. 엄청 진한 맛이네. 진한 맛에다가. 이게 바삭말리였는데도 찌니까 좀 부드러워서 찌야 부드럽거든요. 이거 초장에 찍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잘 먹고 있네?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훨씬 부드러운.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